일단 딱 막혀있는 냉라인이 아니라 살짝의 프릴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떨어지고 실제로 이 앞쪽에 앞서까지 이 쉬폰의 느낌들이 다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 블라우스가 아니고요. 제가 안쪽에 지금 허리라인 잘록해 보이는 스커트 입고 안에 넣어 입었잖아요. 그냥 꺼내서 바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로 빼도 이게 진짜 구김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고객님들 어머나 배 나와서 배 가려야 되는데 꺼내 입으셔도 괜찮은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깨끗한 화이트 컬러. 지금 계속해서 지수씨 구김이 없다고 자랑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소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비싸 보여도 다루기가 쉽지가 않으면 잘 손에 안 가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여자들이 선택하는 지혜로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조젯 원단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 네이비 컬러는 안쪽에 비치지 않아요. 이 앞판에 보시면 전혀 비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유해진 디자이너는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을 합니다. 이게 바람에 이렇게 불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팔락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고 어깨라인을 살짝 안쪽으로 뺐어요. 저는 좀 어깨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되게 여리여리 보이게 안쪽으로 빼고 그 사이에 지금 소매들을 지금 시스루하게 아주 길게 여기 안 보이죠? 팔꿈치? 시커먼 거 안 보여요. 싹 가려주면서 시스루한 느낌으로 이런 끝에는 한 번 더 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길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예 다 뺐습니다. 완전 길어요. 거의 뭐 미니 원피스 길이감? 이 정도로 길어서 그냥 아예 길게 다 내서 딱 붙는 스키니 바지하고 입으셔도 좋고 제가 입은 이 바지는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린넨에 이런 약간 와이드 팬츠인데 살짝 안에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는 뺐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약간 정장 느낌도 나면서 단아한 느낌도 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아끼시는 명품 백 같은 거 하나만 딱 들어주시면 완전 또 고급스러운 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실 이 네이비는 한 벌에 진짜 뭐 수십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탐이 날 법한 그런 디테일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구김 걱정 없이 편하게 오히려 바람 솔솔 통하게 이 블라우스 연출하시면 좋겠고 네이비부터 해서 지금 패턴이 들어가 있는 유에든 디자이너의 어찌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컬러 거기에 핑크, 화이트 거기에 탑까지 그러면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벌인 거죠. 네. 자, 다섯 벌이 지금 가격이 3만 5,100원까지 내려갑니다. 네. 지수씨 진짜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건 티셔츠 한 벌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도 블라우스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니까 고객님도 이 시간에 진짜 타임 찬스처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너의 탑까지 무조건 오늘 이 시간은 5종 챙겨드리는 시간이죠. 네. 여성스럽게 연출하시고 시원하게 입으세요. 지금 마넬리옥의 블라우스 5종 가격은 3만 원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성스럽게 연출하시고 시원하게 입에서